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낭독은 곧 선포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대의 아들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안도 놀랐으미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사역입니다. 제자사역. 그냥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사건에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적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대심을 그렇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서 우리의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중요한 사역에 오늘 이 장면은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나를 따르라.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를 때도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그가 어부로 있는 이 바닷가에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대심을 베드로만 알 수 있는 버전으로 이 바닷가에 잔배가 굵은 베드로만이 그 젊은 예수 33세의 이 젊은 청년이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잔배를 굵은 나를. 그런 이 모든 안에 그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그 사건이 단순히 물고기가 잡힌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가 지금 이제 2월달 중순이잖아요. 중순. 만민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올해 이 열방의 축복의 부분이 나의 이는 말씀의 그물, 기도의 그물이 얻게 되면 열방은커녕 내 하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간표는 오늘은 또 다른 우리가 또 기도의 부분이 단위 목사님이 콜롬비아 성교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 현장에서도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제목은 말씀의 그물을 내려라입니다. 말씀의 그물을.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부분인데 우리의 시각에 우리가 잡아야 할 말씀은 말씀의 그물이 있어야 깊은 곳에 내리든 얕은 곳에 내리든 그물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그물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 또 나의 말씀의 그물이 될지 오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터칭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닷가 호수 가잖아요. 개네사렛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애칭의 부분이고 500여의 축사가 일어난 것이 이 갈릴리 해변의 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인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너무나 상세하게 오늘 이 사건의 말씀을 제자의 부르심의 부분을 다른 마태와 마가는 단순히 베드로를 부르는 초점인데 누가는 의사의 시각으로 어떻게 베드로를 그 현장에서 불렀는지 상세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부분 질병을 통해서도 믿게 되었고 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믿는 나를 부르심의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는 중요한 삶의 부분에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그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내가 예수님의 그물 안에 들어왔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물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말씀의 그물을 가지고 내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야 됩니다. 소돼지 일은 기쁜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 베드로의 현장을 간 거예요. 우리의 이 훈련은 현장에서 바로 하시잖아요. 본문 1절에서 2절의 부분은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왔어요. 질병을 고치려고 몰려온 자도 있는데 오늘 여기는 무리가 몰려왔다 했습니다. 무리가. 무리가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제자를 뽑는 거예요. 제자를. 우리가 무리의 신앙으로 살 것인지. 말씀을 다 들으러 와요. 무리들도.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제자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무리로서 구원은 받겠죠. 그렇지만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이고 제자는 전도와 성교 속에 같이 가는 자잖아요. 이 개네사레 호수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 사역의 배경이에요. 오늘 이 안에 3절이 뭐냐. 예수님이 어느 호숫과 지역에 이렇게 갔는데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여러 배 중에 특히 두 척이 있는데 그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이를 안 한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항상 어부들은 고기를 다 잡고 와서 그물을 싣고 꼭 바로 그물을 끼며 놓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그날 저녁 때 고기를 잡으러 가거든요. 저는 통영의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장의 부분은 그냥 눈에 서네요. 항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이 그물을 손질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새벽에 꼭 두 새벽에 가든 한밤중에 가든 소용없어요. 그물을 하면 뭐예요. 다 구멍이 나와서 다 나가는데 그물을 싣고 손질하는 것은 고기를 잡는 것만큼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파장하는 거거든요. 파장. 예수님이 그때 올라오셔서 3절에 배에 올랐는데 어느 배에 오르냐. 시몬의 배에 오릅니다. 빈 그물이 인생이잖아요. 오늘 시몬의 배에 올랐는데 이들이 그물을 싣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싣는 빈 그물, 빈 배에 오르신 거예요. 어부들은 빈 그물을 따돈고 있고 예수님은 빈 배에 오르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의 단면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불순종한 우리 인생이 먹고 사는 인생의 밤이 맞도록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너가 땅을 흘려야 먹고 산대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위에서 선 축복이 아니에요. 땅의 가시와 엉겅키 속에 우리가 정말 땅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겨우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것도 죽을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빈 그물 내가 지금 그물을 놓고 있는데 창세기 3장의 빈 그물 말씀이 없는 그물 열심히 사는 그물 그 열심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게으른 것보다 낫지만 온 드라마에서 그랬어요. 일도 못하면서 열심히 하는 게 너무 괴롭대요. 일도 못하는데 너무 열심히 한대. 아무 쓰다대기 없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진앙생활하는데 방향이 안 맞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괴로울까요. 말씀도 안 듣고 방향도 안 맞고 근데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그래도 우린요 점수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또 너무 우리가 불쌍하여서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나이가 지금 복음을 받고 2, 3, 7 나라 성교를 외치고 있는데 지금 1월 달에 그물에 내 말씀에 그물이 있는가 지금 2월 달에 교회는 성교를 가고 2, 3, 7을 외치는데 나는 지금 베드로처럼 먹고 사는 이 문제 속에 빈 그물을 들고 오늘 빈 그물을 채우려고 이 새벽기도를 나오셨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말씀의 그물을 찾으려고 나오셨는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를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부의 모습이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해아래 새것이 어디 있고 뭐 누구 하나 장떼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교회의 축복과 우리가요. 이 교회의 축복과 특별히 우리 예원교회는 건축의 축복이잖아요. 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우리 반역자예요. 반역자 우리는요. 뺏속 깊이 불신앙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요. 뺏속 깊이 내 중심이에요. 아무리 장세기 3장의 내 중심 물질 중심 우리 장세기 3장의 성공 중심 아니라고 해도요. 우리는 딱 세상 앞에 가면 버전이 재화 사망의 법에 바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한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지 이게 사단이 지금 왕루를 하고 있기 때문이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모두가 그러니까 나만 그러냐 아니에요.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재화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오늘 누가 보금 5장 우리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빈 그물 인생에 우리 주님이 내 배에 오르신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어요. 그 배가 시몬의 배예요. 시몬의 배. 우리는 정처없이 떠오르는 인생이었는데 항방을 모르고 열심히 노를 지었는데 60년을 돌아보니 제자리고 70년을 돌아보면 제자리인 가문의 배경 속에서 돌고 도는 인생인데 예수가 그리스로 오셔서 알파요 오메가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멋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 빈 그물 인생이 우리는요 말씀의 그물이 되었고 빈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요 정말 말씀신앙돼야 돼요.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베드로야 고개 많이 잡았나 안 물어봤어요.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네 뭐 하다가 왔노 하면 뭐하라고 대답할 거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11조도 내고 헌금도 냈습니다. 그런 1차원적인 걸 넘어서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으로 직장은 삶의 선교 속에 내 자신이 망대로 정말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싶다. 이 자체가 우리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선교 우리 가문의 선교 가정의 선교 속에 내가 살다가 왔다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멋있게 하나님께 또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이 그러잖아요. 너는 기쁜 곳에 그 문을 내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답을 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 문을 내리겠노라고 하답을 하는 거 하답. 기도는 뭔지 알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사항이 어떻고 지금 이게 어떻는지 하답하는 거예요. 내 사항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 문을 내리겠노라고 오늘 하답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거는 아무런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오늘 그 원수가 오늘 만나야 되고 오늘 카드값을 말을 갚아야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어디에 선포했냐 시몬의 배 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3절에 시몬의 배 위에 오르신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항방 없이 떠들지 아니하고 교회의 방향 목회자의 방향 하나님의 이 성교의 방향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첫 시간을 주님으로 주님의 이 기도 속에 오게 한 거는 우리는 항방 없는 방향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죠. 4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마치시고 누구에게 딱 지정하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시몬에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가서 이거는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네 업이 업으니까 뭘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지금 이제 우리 현장의 응답이에요. 지금 현장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우리 금요일 말씀 올해 시작의 부분이 느예미아 느예미아였어요. 느예미아 느예미아는 성전의 응답 하나님과 나와의 응답 말씀의 응답 예배의 응답이라면 우리 에스도는 현장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구속사 방향 속에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안전히 말죽 없애려는 하만의 계락에 앞서서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키는 그 가정에 이 유다인 에스도를 왕으로 넣어서 그 이후에 있을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섭리 속에 단순히 유다 민족을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올 그 유다 민족 섭미를 그 다음에 가나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메시아가 올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부분은 뭐냐 구속사의 방향 속에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교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내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모여서 지역이 되고요. 지역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단임 목사님이 지금 콜롬비아에서 성교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성교하는 거죠. 기도로. 그래서 기쁜대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냐 말씀 신앙이죠. 말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항상 강단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먼저 주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요. 이 말씀을 내 위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지 가만 들어보시면요. 정말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그물 우리는 원단의 그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원단의 아모스 구장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느예미아 말씀을 지나고 에스도의 지금 말씀 현장의 응답으로 들어갔잖아요. 현장의 에스도의 그물을 2월달에 우리는 말씀의 현장에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모르드게의 관계 나와 이스라엘 유다 민족과의 관계 나와 동력자의 관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영적인 모르드게가 있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영적인 모르드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빌리포 교회의 성교회의 응답이잖아요. 나와 빌리포 교회와의 관계 에바브로티도 이 중격자의 응답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응답의 이 말씀을 그물로 가지고 있어야 문제와 사건 속에 내가 에바브로티도에 헌신을 해야 되는지 내가 성경금을 보내야 되는지 지금 바울이 나에게 디모델을 보내는 건지 나에게 지금 디모델을 보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배척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는 건 뭐냐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 지금 내릴지 나중에 내릴지 시간과 장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본문을 읽어야 돼요. 반드시 메시지만 가면 안 돼요. 메시지는 그 주간 주간의 방향이에요. 본문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주간의 소대지 1 소대지 2 결론의 말씀은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가 어디에 그물을 내릴 것인지 하나님 방향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사실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기쁜대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 이 시몬의 이 순종입니다. 시몬이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청년이 와서 나에게 그물을 내리라 마라 하잖아요. 아니 대낮에 무슨 그물을 내리겠어요. 바다는 반드시 물때가 있어요. 아무나 내린다고 고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바다는 반드시 고기때가 움직이는 시기가 있어요. 정어리때가 움직이고 고등어때가 움직이고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이것을 창조한 하나님 바다의 물과 육지의 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물고기를 채우시고 육지의 땅을 만드시고 씹는 채소와 씹아진 채소를 만드신 그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이름이 시몬이로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 시몬이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지 않았어요. 주인 되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부문에서는 선생님이야. 선생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신앙을 10년을 했는데 선생님이야.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 내 선생님이야. 학교 선생님이세요? 학원 선생님이세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개인 우리 선생님이십니까? 내 신앙이 주님이신지 선생님이신지 우리요. 내 신앙의 색깔을 생명의 색깔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에요. 주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내렸는데도요. 핵심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예수 양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뭐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선생님을 넘어서 주요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유럽여행을 처음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 도대체 그 예수라는 양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중국을 가고 우리 갔더니 다 불교를 섬기고 다 가난한데 유럽을 갔더니 그 예수 양반 때문에 다 자손들이 후손들이 먹고 산대요. 도대체 그 예수라는 양반이 누군지 네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제가요. 불신자인 저희 아버지도 이 유럽과 서유럽과 중국을 갔다 오면서 보여지는 문화 속에서도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 예수 양반을 알고 싶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양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생명으로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고 오늘 비록 내가 믿음에 말씀을 아는 믿음이 적어서 선생님이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금유를 내리느라고 고백할지라도 우리의 포인트의 부분은 말씀을 의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소돼지인은 뭐냐 베드로의 하답이죠. 말씀을 의지하여 금유를 내리는데 여기에 물고기가 물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사실적인 이 응답을 받는데 이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하냐 그 위에까지는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부터는 베드로와 나는 단어를 써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지금 이 베드로가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래서 얼떨결에 내가 죄인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가 이 어부로서의 부분은 뭐냐 자기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겨우 겨우 먹고 사는 물고기 수준이었는데 자기가 이 바다에 바다의 주인으로 살아온 그가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창조주의 능력을 이 바다 세계에서요 그가 그리스도 대심을 베드로만 볼 수 있는 어부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의료인이거든요. 우리는 의료인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의 색깔이 밤에 시달려서 얼굴이 꾸무쩍쭉한지 간이 안 좋아서 꾸무쩍쭉한지 너무 내가 고민이 많아서 얼굴이 꾸무쩍쭉한지 다 색깔이 다릅니다. 전체를 보는 눈이 있거든요. 어부만 볼 수 있는 이 바다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그 강창 아래의 물에 하나님 바다를 채우신 그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깊은 데가 초점이 아니잖아요. 창조주가 명료한 이 부분에 말할 수 없는 물고기와 그 그물이 배 두 척을 담은 곳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먹고 사는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요 발견하시고 오늘 이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 지금 지금 우리가 의인된 우리가 응답을 드리고 있잖아요. 시몬이 베드로로 선생님이 주요로 바뀌었어요. 오늘 주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여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구원의 축복 송교의 축복 우리가 이 건축의 축복을 고백하시면서 결론의 부분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뭐였냐 이 이유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이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하잖아요.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잡는 어부로 이 제자의 사도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오메가까지 다 계획하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안에 내 기도 안에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오늘의 기도가 미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를 오늘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237 성교회 또 다른 베드로의 영적인 응답과 또 우리는 평신도 사도의 응답으로 오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